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예비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. 자 이제 여름방학을 곧 우리 맞이하게 될 거고, 여름방학이라는 거 사실 길지 않습니다. 뭐 사실 시간의 물리적 양으로 보자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1학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평가를 하고 자 내가 2학기에 어떠한 도약을 해야 될지, 자 또 모의고사도 받고 또 이제 내신시험도 중간 기말 이렇게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투트랙으로 내가 내신과 그리고 수능에 대한 대비 어떤 식으로 내가 예비수험생으로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생겼을 거예요. 그런 어떤 자체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. 자 그런 가운데서 정확하게 플랜을 세우고 여름방학 이 짧은 시간을 이 불볕도위 속에서 불같은 열정으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자 여러분들의 2학기의 성적의 방향 그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러한 중차대한 시기가 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짧은 시간을 제대로 잘 보내기 위해선 다시 강조하지만 1학기를 보냈을 때 그 결과를 놓고 자기평가가 분명히 주어져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? 보통 이제 메타인지라는 말 쓰잖아요. 메타커리션.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아는 거. 그래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롭게 가도 되겠지만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할 수 있어요. 그게 아주 컴팩트한 시간에 임팩트를 넣어서 공부를 함으로써 극적인 성적 향상이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. 자 그러기 위해선 자기 자신의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.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자 우리 이제 수능 영어에 대해서 자 그리고 결국 수능 영어에 대한 대비와 그리고 내신 영어에 대한 대비 뭐 투트랙으로 가긴 해야 되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결국 이제 우리가 여름방학에 해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영어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. 자 우리 내신 기간 동안에 뭐 중간 기말 대비하면서 사실 여유있게 영어 공부할 시간 없었어요. 그냥 시험 범위를 뭐 다섯 번 봐갖고 만약에 1등급이 안 나올 거면 그냥 열 번을 봐서 그냥 무턱대고 다 외워서라도 해결을 하는. 자 그런데 이제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잘 되지만 그 이외에 전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은 조금 미흡했을 거란 말이야.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. 우리가 세 가지의 세분화된 영어로 보도록 합시다. 뭐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뭐 리스닝을 보강하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우선 어휘와 구문과 독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영어라는 하나의 언어이자 하나의 학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향해야 될 세 가지의 목표점이 될 거예요. 물론 언어라는 거를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한다는 게 자 뭐 큰 틀에서 보면 넌센스일 수 있지만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자는 거야. 자 그럼 이제 어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.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수능 필수 어휘 여름방학에 사실 한 달 내에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이보다 좋은 게 없죠. 자 이거는 선생님이 최선의 성의를 다해서 만들어낸 교제죠. 그리고 메가스터디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가 있고 뭐 예스24나 알라딘이나 교훈거나 어디서든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뭐 동네 서점 학교 앞에 서점에 가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예비 고1로서 고1로 나아가는 지금 이제 선행에 대한 학습을 또 하는 학생들이 자 이거 여름방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듣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자 어휘 끝에 있어서 시리즈가 3권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 초록색 이거를 해주면 되고요. 자 그리고 현재 아 그래서 예비 고1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되는 거고 고2에서 고3 예비 고2에서 고3에 해당되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. 자 그 수준에 있어서는 자 이런 주황색 어휘 끝 교제를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번에 여름방학 들어가기 직전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어휘 끝 5.0이라고 해서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수험생들의 찬사를 받아왔던 교제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어휘 끝 블랙을 했습니다. 자 뭐 영어에 대해서 뭐 이제 전반적인 수능에 대해서 뭐 이런 저런 그런 말들이 많은 상태인데 자 어떤 이 상황이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영어시험은 봐야 될 것이고 시험이라는 것이 변별력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흔들림 없는 탄탄한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겠죠. 자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건 누가 뭐래도 어휘니까 자신의 수준에 맞는 어휘책 한 권을 잘 정해서 자 어휘 혼자 하는 겁니다. 혼자서 한 권의 책을 너덜너덜 하실 때까지 학습을 해주면 여름방학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학습 그리고 교제가 될 거예요. 알겠죠?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구문이에요. 구문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영어가 잘 되기 위해서 문장을 봤을 때 보자마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가면서 아 뭔 말이구나 하고 딱 올 수 있는 거 그래서 필자가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거를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문장이 진짜 문제 해결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꼭 필요한지 아닌지 잘 선별할 수 있는 안목까지 필요하려면 구문 해석 문장 단위의 구문 해석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? 자 그러면 결국 선생님이 2000년대 초반에 이 책을 개발을 하고 교제를 이렇게 세상에 내놓았었던 거 아무도 영어 구문이라는 걸 따로 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이 천일멘 시리즈를 갖고 했었던 이유는 자 결국은 문장 해석이다. 문장 단위 해석이 안 되면 독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발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강의하면서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계정의 계정을 거듭해온 게 바로 천일문이지 않겠습니까?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문 해석에 대한 건 결국 천일문이고 천일문을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것이고 자 먼저 고1인데 4등급 이하다 자 그러면 이 천일문에 대한 입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세요. 왜? 영어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. 그냥 교과서 시험 범위를 내신 중간 기말에 맞춰서 그냥 달달달 암기하듯이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내신 시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의 점수는 확보를 했지만 영어에 대한 전반적 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죠. 그러면 빨리 자 천일문 입문 하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고1로서 3등급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영어에 대한 체계를 세우기에 이 여름방학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. 그래서 일단 내신이든 아니면 모의고사를 쳤는데 그것이 이제 3등급 이상으로서 성적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자 원래는 겨울방학에 했었어야 되는 거지만 이미 자 그러나 아직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자 천일문 기본편 역시 강의가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이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 4등급 이하다 역시 영어에 대한 체계가 없는 거예요. 자 역시 여기서 등급이라는 것은 내신과 수능형 모의고사를 둘 다 아우르는 얘기가 돼요. 그럼 이제 철문 기본을 해주도록 하고 자 2, 3등급 정도에 해당되고 있다. 그럼 이제 철문 핵심을 통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. 자 특히 이제 철문 핵심 같은 경우는 이 500문장 정도로 여름방학에 끝내기 딱 좋은 블랙입니다. 그래서 꼭 끝내주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1등급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아무래도 고3대에서 사실 영어를 뭐 여유 있게 하기가 힘들다 한다면 사실은 고2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수능 영어에 대한 것도 다 되어 있어야 하겠죠.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2 1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철문 완성을 통해서 영어 구문 독해 그러니까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뭐 어려운 문항 뭐 어쩌저쩌고 말 많은 자 이런저런 문항 어떤 게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능력을 꼭 여러분들이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알겠죠? 자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서 철문 시리즈 4 중에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잘 맞는지 잘 선택을 하고 그거를 끝내는 거 이게 중요해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결국 수능이라고 하는 거 뭐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단락으로서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단락 독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독해된 전략 정확하게 독해비 자 영어 독해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단위 해석 능력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문에 대한 구조 독해를 해낼 수 있어야 되고 자 독해 수능형 영어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만들어 준 거 독해비 자 4등급 이하라고 한다면 독해비부터 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이상인 경우는 첫 단추 독해 유형 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꼭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들이 있죠 그런 유형에 대해서 철저하게 드릴을 하는 이런 훈련을 요걸로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종합해서 실전 난도로 뭐 어차피 이제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현재 상황에 있어서 자 내가 학기 중에는 내신에 올인 했지만 자 이제 나는 여름방학 동안은 사실 내신에 대한 부담이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니까 방학은 자 나는 수능형 영어에 올인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적정 등급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자 독해 종합을 통해서 수능 독해 컷 브레이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? 자 그래서 결정적 한 순간으로 나아가는 영어 실력이다 이 결정적 한 순간 자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실제 어떠한 시험이든 시험을 치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았었던 실력을 폭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한 한 순간에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여러분들의 역량과 그리고 쌓아온 기량을 제대로 잘 발휘할 수 있게끔 실력을 탄탄히 갖추는 자 2023년도 여름방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고등학교 1, 2학년 학생들이 여름을 어떻게 영어와 함께 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방학 그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자 잘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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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